요즘은 결혼을 해도 꼭 맞벌이를 하겠다는 신혼부부가 많습니다. 여기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.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건지 젊은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. 김인혜 기자입니다. 30대 직장인 한상욱 씨. 6년 전 아내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. 육아보단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런 현상은 통계로 드러납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자녀가 없는 여성은 2015년보다 10만 3천명 증가한 88만 1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. 7명 중 1명은 무자녀인 겁니다. 특히 자녀가 없는 가임 여성 중 53%는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. 5살과 6살 아이를 키우는 이메란 씨 역시 비출산 결심을 하는 부부들을 백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출산 후 이를 포기해야 했고 독방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절감하기 때문입니다. 남편도 아무래도 육아 참여도가 높진 않으니까 저 혼자 결국은 케어해야 한다는 소린데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혼자 집에 있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고 아이를 위해선 형제 자매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. 하나는 너무 외롭다. 많이 들어왔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제 둘째 출산을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.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미흡한 자녀 돌봄 제도는 출산의 또 다른 걸림돌입니다.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아이가 둘이 있다면 일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둘째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못났지 않을까. 결국 맘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.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.